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글로벌 자율 전공 학생입니다 혹시 우리 학과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? 우리 학과 사무실은 새로운 건물에 있는데요 네 가볼까요 우리 학과 사무실은 새로운 건물에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학과 사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과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도 궁금해요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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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mbal 한국과 한국과 한국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6.5% 1.1% 다른 강의실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3.1% 여기 봐. 안녕. 안녕. 우리 학과 사무실은 오촌에 있습니다. 엄마가 무슨 일 있을까요? 들어가서 있을까요? 엄마가 무슨 일 있을 것 같아요. 아, 선생님이 있을 것 같아서? 안돼요. 안돼요? 네, 그럼 일단 여기서요. 우리 교수님 정호실은 집중해서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가보실래요? 가보실래요? 우리 교수님 사랑합니다. 저희 교수님들이 다 같이 전화합니다. 우리 교수님들이 어디 할까? 우리 교수님들이 진절 진절하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 같이 전화합니다. 여러분, 우리 학부 소개하시는 것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하나, 둘, 셋. 북경대학교 글로벌자유정덕학부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! 안녕. gressive 여기서